뭐 하는 거야? 정활아, 여기 회사야. 뭐 하는 짓이야? 아니, 어쩌자고 윤도경을 캐스팅한다는 거야? 계속 시달리려고 그래? 더 이상 감정에 얽매이는 거 귀찮고 추정스러워.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. 그리고 윤도경은 캐스팅 후보인 거고 말 그대로 베스트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어렵게 안 만들래. 너도 마찬가지고. 정말 그럴 수 있어? 나한테도.